이인섭 수기 아름다운 조선 강토에 비치는 초생딸은 조선인민의 아들 홍범도가 용감히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는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는 차례차례 일진해원 놈들 집에 찾아들어서 가증한 변절자 놈에게 명중탄 하나씩 선사하여서 놈들을 처단하고 일진해관에 달려들어 해관에다가 불을 달아놓았다. 그날 밤은 치앙동을 일진해원들에게서 해방시키는 결승전인 영광스러운 밤이었다. 밤이 금방 지나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자 그는 송봉개골 안에 있는 포수막에 당도하였다. 밤새도록 단독적으로 수십 명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고단하고도 흥분된 그는 자기 친구들인 3인의 포수들에게 아무 조심성 없이 지난 밤 사이에 진행된 사변들을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포수들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그를 모여들어 결박하여서 그는 꼼짝 못하고 결박을 당하여서 그들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떠나서 첫 고개를 넘어가고 둘째 고개를 넘어서 세 번째 고개에 올라서야 그들은 앉아서 쉬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북청읍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 내려다 보였다. 홍범도는 그들과 방금 당한 정세를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당신네는 나를 살인자라고 이와 같이 결박하여 가지고서 소위 법관으로 간다지요. 우리나라 법으로 살인자는 살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물론 죽여야 상당하다고 당신네들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당신네는 단지기일이고 부지기일하던 옛말과 같이 단지 한 가지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 알고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닥입니다. 잘 생각하여 보시오.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무지한 조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으로서 변절하고서 외놈의 개가 되어서 애매한 조선 애국자들을 잡아서 외놈들한테 주어서 죽게 하는 일진해원놈들을 죽인 것이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 삼천리강산과 이천만 동포들을 외놈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처단한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잡아서 북청읍으로 가져간다고 하니 나는 조선군청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외놈들이 나를 조선애국자라고 총살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네는 오늘까지도 일진해원들을 반대하는 애국자이지만 결국은 일진해원놈들 복수를 하는 외놈들 개가 되고 말 것이오. 그러니 나는 죽어도 당당한 애국자로 죽지만 내가 죽은 후에 당신들은 조선애국자들에게 외놈의 개로 죽을 것이오. 그래서 당신들에게 외놈의 개로 죽을 것이다.